그 자 아 나도 밤새우고 싶지만 내일 출근해야 돼서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은 여러분들한테 오버워치를 매주 사드리고 있죠 원래 일요일날 사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공지사 한번 말씀 드릴게요 월화숨 목요일은 10시에 여리영 대리 일주일 이용권 추첨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오버워치 오버워치 제가 사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여리영의 5억 토너먼트를 통해서 여리영 대리 이용권 일주일치 두 장씩 뿌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버워치 무료로 하는 법은 여리영의 아프리카 방송을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정도 보시면 100위 안에 드는데 여리영의 아프리카 방송을 보신 분들 일주일치를 합쳐서 추첨해서 오버워치를 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버워치를 사드릴 수 있는 건 여리영 대리와 여리영의 34만원 PC 여리영의 34만원 PC 성능 테스트 있고요 피파 오버워치 서든어택 롤 잘 돌아갑니다 여기 구입처 있으니까 연락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청자 순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 26일이니까 25일 거 시청자 순위 공개하도록 할게요 5억 토너먼트는 여리영의 5억 토너먼트 검색하면 나와요 유튜브 검색해도 되고 네이버 검색해도 되고 자 순위 한번 확인할까요 오늘 방송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다 1위부터 19위까지 촌나님 1등 민감독님 크림빵 코어 리누 웰치스맨 오랜만에 올라왔네 뽀꿈 낀단봉 살쾡이 쓸고기 마솔님까지 탑10 탑10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탄님 유튜브 여령 팬님 0824님 감사드립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19위부터 38위까지 여기는 여리영 팬닉이 여리영 쭈우님 밖에 없네 여리영 상영님 있구요 자 성공하시고 38위부터 57위 여기는 여리영 파이팅 여리영 최고 여리영 쓴우님 있구요 자 그 다음 시청순위는 57위부터 76위까지 여리영 맨탈님 자 그 다음에 어 없네 팬닉 없고 아 여리영 쓰엉인데 쓰엉 자 76위부터 95위까지 자 매는 있고 옵지님 있구요 자 확인하셨나요 자 마지막 95위부터 100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아 시메트라네 꿀잼이야 오케이 1위부터 100위까지 시청순위 하나 알아봤구요 자 이거 일주일치로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오버워치를 어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오버워치 쏘고 어 금요일 말고 다른 날은 여리영 내리 쏘도록 할게요 1위에서